촬영 시작했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 오늘 어떤 날이죠? 뭐하는 날이죠? 좀 긴장했어요 되게 기대하던 날 중 하나예요 홀리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에콰도르 농장으로 오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그것도 일반적인 에콰도르 농장이 아니죠 사장님이 어떤 농장인가요? 얀바미네 초로라라는 농장인데요 농장은 터보 오브 엑셀런트라고 흔히 말해 나라에서 이룬 올림픽 같은 데서 입상도 하고 한국에서도 매니아층이 되게 있는 농장입니다 커피 품종도 시드라라든지 게이샤와는 다르지만 아주 고급 품종으로 맛도 좋고 그런 게 좀 특성화된 농장이고요 일단 이번에 제가 방문했던 농장인데요 관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돼 있고 프로세싱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것도 프로세싱해서 올해 만에 12가지 프로세싱하고 있고 아주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늘도 아니에요 다양한 새로운 것을 찾아나가는 행동감일까 액티브한 농장 그러면 소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르네? 혹시 당신에게 변화나있든p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거의 한 달 만에 그들은 한국의 소리를 통해서 무엇이 아닌가요? 그렇게 만들어내려는 카페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경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Chorora & Yambamine가 시작되었습니다. Chorora이 시작되었을 때 2010년부터 제 부모님의 인생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카페로 인생에 재산의 전환, 시리즈의 첫째 배달 첫째 배달 첫째 배달 진짜만 인해 2015년 발사지 2019년 우리 첫째 배달 우리 첫째 배달 우리 첫째 배달 다양한 바리사들이 규영 우리의 가장 말 우리 국회 2019 2019, 2019. 2019년에 아님 다 저녁은 여름을 말할 수 있는 거 Box 죠, 그 우리가 엄중하게 생기는 최후에 대화가 야구의 존재 한다고 그들의 도서가 있을 수 있기에 우리는 많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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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으로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더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땅을 만들 때, 그런 포틀라이저 같은 거. 어떤 것을 더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에 지금 와서 사려고 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뭐냐면 땅 컨디션을 계속 체크하는 것. pH라든지 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수질, 또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깨끗함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야지 지속적이고, 어느 적당한 퀄리티 상의 커피를 뽑아내려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분석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연구들.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이제 휴머니즘으로 다가가서 우리는 도시에 살잖아. 농장이라는 건 도시와 좀 거리가 많이 멀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도 젊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나는 답답하거나 도시에 이제 좀 놀러 나가고 싶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드는지. Bueno, en realidad, son sacrifices que se tiene que hacer, pero al final del dia tienen su resultados y valen la pena. Entonces, creo que es parte de trabajar en el campo y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대 초중반 딱 그 나이인데 한국에서 같이 3주 동안 촬영해서 거의 매일 만나고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되게 달라요. 자세나 그런 생각들이 되게 너무 다르고 지금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막 술 먹고, 클럽 가고 그런 환경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도 선택하면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바야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경제수도처럼 되게 큰 도시에 너무 집도 있고 바야길 공항에서 이 농장까지 보통 8에서 9시간을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시티가 마카라라인? 마카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있거든요. 농장에서 마카라 갈 때 한 절반 정도? 비포장도예요, 심지어. 인프라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20대 중반에 보시면 혈기왕성하고 인기 좋거든요. 다 내려놓고 방금 말한 대로 희생하면서 지금은 그거에 더 집중하고 그 이후에 그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일찍 은퇴할 생각입니다. 일찍 은퇴할 생각입니다. 일찍 은퇴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둘이 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면헤랑이 얘기했을 때 콜롬비아가 큰 농장들이 많고 커피를 오랫동안 씌우면서 약간 좀 우리가 또 디스가 되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력이 다르다. 커피나물 되게 좀 촘촘하게 씹는다. 그런데 에쿠아도르는 스페이스들을 충분히 주고 그다음에 땅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줘가면서 농사들을 짓는 방법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더 프레쉬하고 또 지력이 좋아서 좋은 커피들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투자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제 배울 부분인 거고 나를 리스펙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니까. 에쿠아도르 커피가 콜롬비아랑 역사적으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들 접근법이나 그런 방법들이 좀 차이가 난다. 오케이. Next question. As a coffee producer Do you have any special tips for identifying a great ecuador coffee? Tip. En realidad para identificar for real to identify a good coffee farm The first thing and the most important I think is every farm the whole farm is clean Ah, really? Cleanest is the first and most important part if you see everything in order if you see like employees working like with discipline with protocols you know that coffee would be great. and they're close and he wanted to ask one more thing like what is the characteristic about ecuadorian coffee? ecuadorian coffee characteristic is a sweetness coffee have this juicy acidity creamy body we have two specific varieties from ecuador sidra and tipica mejorada so that's our floral notes citrus notes and sweetness this is a little our personal question do ecuadoria really not drink iced coffee? yes actually we have different places like highlands and coast in the coast we drink a lot of iced coffee but now in highlands people are going to start drinking iced coffee too because our coffees have more expression in the cold way like ice yeah I've never really I've never chosen because of the coffee I've never chosen because of the coffee I've never chosen because of the coffee I've never chosen I've never chosen I've never chosen I think I've never chosen but I've never been I've never chosen It's more but I don't like ice I've never chosen So I hear I heard I haven't seen it something oh no actually we do yeah Yo Colombia people drink a lot of iced coffee Ecuador starts like drinking iced coffee in the coast start this day yeah all people 라틴 아메리카는 아이스크비를 마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커피를 좋아합니다. 농장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은 나라나 카페가 궁금하고 코레아. 코레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이 그래도 스페셜티가 좀 하이엔드급 스페셜티를 많이 그래도 양이라기보다 다양한 종류를 수입하는 나라이긴 합니다. 생산자들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에서飲 Okay. What's your life goals and what kind of person you become? 나의 목표는 car to the environment, car to the environment, are more important thanetti. 이제 마시기를 마시기 시작할게요. 오늘 순이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이 커피? 그거는 뭐 수용 육등이라고 보면 이거면 끝났습니다. 이 커피가 앤바미네 농장에서 에콰도르 컵 오브 엑셀런트 커피 대회인데 거기서 6등, 옥션에서 6등을 한 커피예요. 그래서 이걸 한국의 리얼빈이라는 데에서 낙차를 많이 옥션해서 그래서 그거를 로스팅한 걸 우리가 리얼빈을 직접 받아서 갖고 온 커피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커피 브루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제일 좋은 커피 브루는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커피 브루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브루입니다. 저는 이 커피 브루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 브루입니다.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시작해볼까요? 이건 시드라? 시드라, 레드 워셋. 이게 워셋 프로젝트, 아내로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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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로빅. 몇 분 후에... 오케이, 렛츠 시작해볼까요? 렌즈, 당신의 기분을 보여주시겠어요? 제 첫인은... 정말... 되게... emocional... 약간... emocional... 왜냐하면... 처음에 나는 여기가 좋은 사람, 한국 사람과, 그리고 커피의 배가 새해가 새해가 아... 새해? 이 커피의 엑셀런 과수는 한 달에 오래간만, 아직 새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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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거 같아요. 즐거운거 같아요. 좋은 브루가... 정말 좋은. 형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마셔본 커피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매끈해요. 질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컴플렉스 티가 되게 좋아요. 저는 딱 처음 먹었을 때 적당한 두께가 있는 산미가 그 질감이 딱 쳐주니까 그 느낌이 되게 시원했었고 그러면서 중간에 다양한 게 느껴지면서 마지막에 단맛이 되게 달고나가 되게 졸여진 그런 단맛이 강하게 딱 오니까 되게 리드미컬해요. 이거 마실수록 그 와인처럼 계속 레이어가 쌓여요. 맛이 마실 때마다 계속 쌓여서 그 되게 좋은 올리브 오일 먹었을 때 산미 터지고 그랬잖아. 그것처럼 굉장히 올리브 오일처럼 오일리한데 그런 좋은 산미가 빙글빙글 도는데 everything is about the control, control variables. We try to keep and just development maceration and fermentation. It's more maceration until we can see like finish like microbiota. When this finish, we cut the maceration. So it's not just extend for extend. With keeping the variables like. 어쨌든 지금은 변수를 노린 프로세싱 되게 많거든요. 걸려라 시키는 말이에요. 하나 걸려라. 다른 것도 첨가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아까도 아침에 컨트롤이거든요. 결국엔 밸런스 얘기라는 거여서 갖고 있는 것의 특성이 잘 나올 수 있는 딱 그 선에서 끊어주니까 절제인 것 같아요. 절제인 것 같아요. 절제인 것과 마이크로비오라 액티비티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마세레이션을 마세레이션으로 가질 수 있어요. 진짜 정성이 많이. 정성이지. 왜냐하면 귀찮아서 그냥 막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정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뭐 로스팅할 때 사실 결점들을 얼만큼 제거해 주느냐. 추출할 때도 안 좋은 맛을 얼마나 제거를 해 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세컨드 하면 될 것 같아요.